1. 리프 컷 안녕하십니까 자르지오 입니다. 오늘은 리프컷을 드레이낼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광수 머리라고도 하죠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의 긴 머리 스타일을 한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뒤에도 너무 무거워서 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가볍고 볼륨이 살아 보이게 할게요 먼저 옆머리를 잘라 보겠습니다 부피감을 줄이기 위해 안쪽은 투블럭처럼 윗머리보다 짧게 자를게요 라인이 깔끔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길이에 맞게 커트해줍니다 귀도 보이게끔 커트를 할게요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옆머리와 연결감 있게 커트합니다 네이프 길이를 적당하게 설정합니다 가벼워 보이도록 층을 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절하는 거를 한정하며 이렇게 조절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조절할게요 이건 제가 또한 거 모르겠어요 그가 지민을 지나가게 될까요? 하겠죠 한번 볼게요 뒷머리를 연결해줄게요 뒷머리에 맞게 옆머리를 자르면 덮이는 형태가 될 거예요 앞머리는 당겨서 커트해주면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이뻐요 앞에도 층을 내서 가볍게 해줄게요 양을 줄여서 부피감을 좀 더 줄여볼게요 몇터가ian 논리 하네요 뒷머리 흘러cious 내 지면은 asse 벌써 느낌있죠? 머리를 말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말린 다음에 뒤로 넘기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부분적으로 공간을 주면 달라지는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으로 질감 처리를 합니다 슥 하고 넘어가는 느낌 이게 핵심입니다 앞머리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질감 처리를 합니다 앞머리는 그루프를 사용하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뜨신 바람 살짝 주고 3초 세줍니다 슥 하고 넘기면 아주 가벼운 느낌으로 연출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뒷머리는 가벼운 형태를 보이는 리프컷 디자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